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챌린지 슈퍼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무슨 맵일까? 뭐야? 뭐야? 순발력이야? 어라? 잠깐만 어라? 뭐냐? 방금 버섯이 떨어졌던 걸로 봤는데요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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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아니 뭐냐 이거 진짜? 나 진짜 모르겠어 할 수가 없는데? 뭐야? 해골이 있네? 뭐야? 아 그러네 여기 해골이 이렇게 살짝 있구나 이게 어떻게 건들면 반응을 하는데 그렇지 와 나 어떻게 가야 되나 했네 진짜 야 야 야? 어라? 어어? 뭐냐? 위에 버섯을 한번 먹어봅시다 잠깐만 나 이거 스프링 먹어가지고 이거 요식 이거 이거 망한 느낌인데 이거 살짝 타 타 타 타 그렇지 좋아요 이제 이러면 깼죠? 뭐야 야 이거 버섯 안 먹어도 되는 거였네 그냥 앞으로 가니까 이게 해골이랑 같이 쭉 가지네요 무적 시간대 아 버섯을 먹는 게 아니었네 아 이거 버섯만 안 먹었어도 기록이 좋았을 텐데 이상해 이상해 야 설마? 자 죽으면서 이제 쪼끔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야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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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왠지 여기서 스핀 점프 했다가 튕기고 튕기고 막 이래야 되나 일단 그냥 갑니다 몰라 어 어 뭐야 그냥 또 가지는데 불안한데 이거 일로 오는 거 맞아? 어 어 뭐 안 보인다 오케이 끝나나? 어 안 들어가져 아 이쪽인가요? 여보 제발 갈시 갈수 어 오케이 컴오리일단 쥔 쥔 뇌 다 뉴스마야 버섯 하나만 주지 감사합니다 이거 왠지 히든 블록이 있음 뗄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무난하잖아 어허 어허 피스위치를 들고 가고 싶은데 그냥 가끔에 피스위치 이거 가지고 가고 싶은데 과연 피스위치 죽지 않았어 아직 근데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거 보단 여기가 더 맞을거 같긴 한데 아 뭐야 밑으로 내려가야돼? 이야 어어어 어어어 없어 아 아깝네요 저거 지나가졌으면은 중간과정 그냥 다 스킵하고 넘어가는건데 그러면 이거 남은 길은 하나라고 봅니다 파이프 밑쪽으로 떨어지는거야 자 가자 그렇지 반응 좋았고 야 여기 아닐거 같애 어어 저기 밑에? 과연 이게 내가 방금 넘어가려고 했던 가시 왼쪽 오른쪽에 있는거 그렇죠 아 제발 어우 히든 블럭을 안 막아놨네요 야 요거는 넘어가자 요건 넘어가자 게임 끝나자 오 넘어가자 게임 끝나자 아 아 아 아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바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느려 보이죠 아이고 망했네 야 10초인데 아 왜 안 쳐져 파워가 야 파워가 안 쳐진건가 어 어 어 아 아 코인 먹었구나 맞네 그러면 방금 한거 문 어딘지 궁금해요 어 뭐야 길이 두 갈래야 길이 두 갈래네요 그냥 한번 쭉 가볼까 다시 그렇지 이거지 야야야 빨리 시간 없어 야야 야 그게 문제인데 맞자마자 바로 가나 그렇지 바로 가지네요 근데 이거 밑에 길로 가면 시간 돼? 야 여기로 갔다가 왠지 못 올라올거 같잖아 불안하잖아 이렇게 또 선택을 많이 해야 되죠 일단 한번 들어가지 말고 점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진짜란 소린가 아니면은 네 갈래 길이라는 건가 아무래도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현재 네 그와중에 열어요 그 와중에 여론 진짜 끄리 Water 아 아 제발 위에서 뭐가 나온다 실행이네요 Multiple 어 잠깐만 아 smart 나 이거 어제 돈을 뱚 Slot 끝나라 너무 양심이 없었나 이거는 신발이 있나본데요 왠지 맨 위에 있을 것 같애 으아악 망했다 사람 살려 야 신발 좀 주지 아악 망했네 진짜 진짜 망했네 야 좀 쳐볼게 아악 죽긴 죽 죽을때 죽더라도 좀 많이 쳐보고 죽어야지 아악 없어 진짜 망했네 이거 리셋이라도 하면 좋은데 리셋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두번째 라인에 있나 아 따 일단 다시 가자 다시 가자 기든블록일 것 같애요 왠지 그런거 같애 내가 너무 너무 순진했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순진했지 내가 히든블록이 있잖아 기든블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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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없냐? 없어? 아까전에 제가 못친게 여기거든요 어허우 찾았어 어 불안한데요 마지막에 점프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점프 못해가지고 어 잠깐만 아이고 어 뭐야 히든블록? 야아 야아 잠깐만 묵고기 때문에 죽겠는데 야아 벗어넓 와우 버섯 나이스 그럼 맞으면서 그냥 가요 일단 일단 빨리 가구요 또 버섯 아 오징어다 아아 아 아 밑으로 갈라그리는데 갑자기 이러면 당황스럽잖아 아 버섯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스위치 그냥 버리고 갈걸 그랬나 아 아 아 벗어서 먹고 가야돼 진짜 여기 위로 간다면 아이고 야 이거 왠지 게임 끝날까긴데요 간다 아 아 야 이런 내가 왜 야 아 아 오징어가 없으니까 위로 못 올라가잖아 에이 간다 간다 끝났죠? 혹시나 예상대로 웹이 잘 갔어 어우 신기록 좋고요 안녕하세요 예상대로 웹이 잘 갔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